오늘은 결코 근심하지 말라, 결코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하무가 14장부터 16장까지, 3장, 14, 15, 16장을 보통 다락방 강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용어로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대로 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락방 설교다 예수님이 중요한 설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역 초기에 하신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것도 3장입니다 그것을 산상수훈 그릅니다 산상수훈, 이게 예수님의 초창기에 했던 설교, 가장 중요한 설교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했던 설교를 다락방 강화 그릅니다 요한무가 14, 15, 16장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사역의 초창기, 또 다락방 강화는 사역의 마지막 또 산상수훈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한 설교고 다락방 강화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두 말씀 사이에 공백은 3년입니다 3년의 공백기, 말씀이 좀 다릅니다 특별히 다락방 강화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실 거죠 십자가 이후의 상황 내가 떠나간다는 거죠 떠나가도 유익이 있다 누가 온다고요? 성령의 임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내가 떠나가더라도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유익이 있다 이게 14, 15, 16장에 나오는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내면의 깊이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면에 깊이 내려가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 그러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계기가 있다 그러면 요한복은 14, 15, 16장 이 다락방 강화는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청교도들은 자녀들에게 암송 순서 중에 특별히 다락방 강화 요한복은 14, 15, 16장을 꼭 암송시켰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암송한다고 그러는데 야구보소 2장인가 3장인가를 암송하더라고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 장을 암송할 걸 왜 그걸 암송해요? 요한복은 8장 이런 거 암송하고 또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요한복은 14, 15, 16장 이런 걸 암송해야죠 아니면 산상수원 암송하든지 그러니까 암송도 좋지만 암송의 무게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로마서 8장 다 암송하신 분들은 특별히 요한복음 14, 15, 16장 특별히 여러분들이 몇 달 동안 병상에 누워 있을 일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요한복음 14, 15, 16장 혹시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일이 있다 보금증 가다가 그렇다 그러면 요한복음 14, 15, 16장 이런 거 암송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두 달 갈 일이 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 15, 16장 꼭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 아닙니까?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 또 사명과 위기,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저는 이 다락방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 꼭 읽으시고 반복해서 읽으시고 위기순간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는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살피고는 뭐냐면 결코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러냐? 1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이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습니까?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들도 3년 동안 잘 따라다니는 믿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한 짐씩 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짐들이 많아요 무슨 염려의 짐이 그렇게 많은지 근심의 짐이 많은지 제자들은 지금 근심할 만하죠 예수님이 그 앞부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 지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고 또 이제 나는 떠나간다 제자들 너희들 두고라면 떠나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거기다가 가론주다 같은 사람은 배신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혼동이 일어날 말씀들을 잔뜩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흔들흔들 하는 거죠 근심이 있을 만하죠 지금 평상시에 삶과 다르기 때문에 그때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명령 항상 근심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은 암 이런 거 아닙니다 암이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습니다 마음의 근심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들이 뭐냐 걱정, 어떤 불안, 염려, 의심하는 마음 탐호의 공통점, 근심이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에이지라든지 요즘에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창궐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이것은 사람의 육체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근심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마기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마음으로 던져서 무력화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온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회사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럼 당장 오는 게 뭡니까 근심과 걱정, 불안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그 뿌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죄책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모든 어려움이 없으면 곧장 생산하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의 무게가 우리를 확 눌러버립니다 다윗도 그랬어 다윗도 무슨 어려움만 당하면 항상 죄책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시편 32편 3절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진액이 말라버렸습니다 이게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근심하니까 이 죄책감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는 거거든요 하나 옆에 철저히 회의하고 나와야 되는데 막에는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해서 우리의 진액이 마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근심하지 말라 그랬나 근심이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린 주바라지잖아요 태양을 바라볼 때 식물이 살듯이 우리 주님 바라봐야 살잖아요 그런데 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491장 저런 품 곳을 향하여 거기 보니까 뭐예요? 근심의 안개죠 안개 근심이라는 안개가 자욱하게 있으면 햇빛이 비춰집니까 안 비춰집니까? 비춰지지 않아요 근심의 안개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하실에 들어가 보십시오 태양이 아무리 떠있다 할지라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를 지하실에 집어넣는 게 근심이고 또 밖에 나왔다 할지라도 의심의 안개 이런 걸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근심이라고 근심 그래서 근심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의 상태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만 물러가라고 줄을 바라보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항상 최악의 상황만 생각해요 생각하니까 말을 해요 불안하니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또 불안하니까 말을 하고 그래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이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러면 다 망하죠 밑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목지자들이 이러면 양떼들이 불안에 떨죠 왜? 자기가 의심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으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말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또 나중에는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자살하고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마귀가 쓰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놓여있을 때 큰 사명 안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다락방과의 첫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린 딴 건 못해도 이거 외울 수 있죠 다 같이 따라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다락방과의 첫 번째 주제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출발하는 거 오늘도 여러분들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근심을 줄 때마다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외쳐버리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적용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근심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만 믿어라 근심이 왔을 때 이걸 물리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뭘 깨달아야 되냐 근심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의심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냐 근심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은 근심일 뿐 사실이 아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상입니다 근심은 가짜예요 어떤 때는 과대망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상의 인물 하나는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먼저 멘탈이 약해진 거죠 흔들흔들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피신을 하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나니까 모든 의심이 다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내가 예쁘다 누가 와가지고 다른 남자들이 아내가 예뻐서 나를 죽이고 뺏어갈 거야 그래서 답이 뭐예요 누가 아내를 뭐라고 물으면 누이라 그래라 사라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예쁘지도 않아요 할머니가 뭐 예뻐요 착각이죠 각 여자분들도 그런 분이죠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밤엔 조심해야죠 혹시 예쁘러 착각할까 봐 조심할 거 하나도 없다고 별 걱정을 다해요 별 걱정을 대부분 보면 걱정 없어요 그냥 안심하고 다녀도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무서워해요 그럴 정도인데 상상이 근심으로 가고 근심이 근심은 항상 그랬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쓴다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써 놓은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으면 문제 됩니까? 문제 없어요 그냥 그냥 누구냐 그러면 아내야 그럼 아무 문제도 없을 건데 괜히 최악의 상상을 해서 죽을 거야 그러다가 나를 누이라 그러니까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생길 문제를 괜히 오버해서 앞에서 미리 문제를 만들어놔서 자기가 파는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리잖아요 허상의 허상 기후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질 거 걱정하는 거 기후미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늘이 무너져요? 그럴 일도 없는데 있지도 않은 일을 갖고 자꾸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자기가 근심하는 거는 그런데 자기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믿어야죠 주를 바라보라야 외쳐야죠 악한 막이야 물러가라 이렇게 외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안개니까 주님 바라보면 햇빛이 내렸지만 안개가 사라져버리죠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는 안개가 좌우하다 할지라도 햇빛 내렸으면 한 시간 지나면 다 부서져버려요 또 하나가 뭐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안개 만드는 기계 같은 걸 잠깐 뿌린다고 합시다 무시해버려요 또 하나가 뭐예요? 거절해버려요 근심 안 해 무시해버리고 거절해버려요 마귀가 되게 민망해요 그걸 가버린다고요 허상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근심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근심의 대부분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의 영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염려라는 귀신을 우리에게 보내서요 걷잡을 수 없게 불안하게 만들어버리고 남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리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근심은 허상이다 근심은 가짜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마귀가 가짜로 나오는 게 뭐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뱀에 대한 저주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 예수님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해서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버린다고요? 머리를 머리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짐승의 머리를 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 이미 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시편 2편 9절을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미요 질그릇까지 부숴버리리라 철장 알죠? 쇠 뭉치 삐찍삐찍 튀어나온 거 그걸로 그냥 날려버렸대요 그래서 마귀의 대가리 반은 없어져 버렸어요 더덜너덜하게 남아있는 걸 가면 쓰고 강한 척하는 거라고요 마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십자가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런 허상에 속지 말라고요 허상 본질은 이미 승리했어요 본질은 다 깨져버렸다고요 그래서 근심은 모든 근심은 허상이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연한 얘기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 다시 14장 1절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시고 죽을 수도 없는 분 아닙니까? 태양이 뭐 안 보인다고 없어요 항상 떠 있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 안 할 뿐이죠 마귀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예요 10편 14편 1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저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없다 없다 그걸 우리의 마음속에 신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은 없어 없어 잠깐만 그런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심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바라보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근심이 뭡니까? 어제 메시지를 보세요 신명의 32장 보니까 독수리 보금자리를 흐트러버려요 그럴 때 근심하죠 일종의 왜 근심해요? 보금자리가 내 안주처니까 왜 안주할 수 있는 것을 흐트러버리나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어미 독수리 바라보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더 큰 뜻이 있겠지 믿으면 되는 거죠 더 큰 뜻이 있겠지 더 큰 뜻이 뭐예요? 도금자리에 머물러 있는 새끼 독수리가 아니라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되는 것 처음에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런데 그 과정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되잖아요 바로 이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고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쁜 데를 이끌지 않아요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걸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의 문제인데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잖아요 천국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라고 하세요?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표로 하는 것이 천국이 돼야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해야 될 것이 천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예비하러 간다 너희도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키브리스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입니다 여러분 다 태어나죠? 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 죽습니다 예외 있어요? 오래 산다 오래 산다 할지라도 우리 박창희 집사님 어머님 103세 제가 최근에 장례 치는 것 중에서 연세가 제일 높으시다니까요 103세 오래 사셔도 누구나 다 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의의 심판과 하나님 앞에 심판 죽음의 심판 두 가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게 산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인생 십자가 붙드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3절을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 이름에 관한 말씀도 되지만 뒤에 보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서 사실 제가 이번에 인도 간 팀들 보면 좀 미안도 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같이 가는 팀과 자기들에게 가는 팀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거 뭐냐 뭐 좀 알잖아요 저는 성교사님도 알고 길도 알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요즘에 무슨 멍때린다 멍때리기 대회 이런 것도 있대 멍하니 있다가 와도 사실 돼요 그런데 사실 목사가 안 가니까 자기들끼리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조금 전에도 연락이 왔는데 그 다음 뭐 해야 되고 우왕좌왕이 아니라 불안해들 하고 있더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 보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같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편안하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같이 있을 때 편안하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그런 게 뭐냐면 성령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가이드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지 체험했던 경험이 있는데 한 10년도 더 된 것 같네요 10년 다 된 것 같아요 15년쯤 된 것 같은데 15년까지는 한 10년 된 것 같네요 제가 시카고에 집회를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에 위튼 칼리지라고 휘튼 칼리지 시카고 오해오 공항에서 차 타고 한 2시간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트래픽이 있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공항에 딱 내렸는데 저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얼마나 황당합니까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요 밖에 나왔더니 머리 빡빡 민 형제 하나가 스시 들고 나와 있더라고 누구냐고 때문에 모르는 애예요 우리에게 다니는 한광일이에요 한광일 거기서 처음 봤어요 스시가 오래돼서 상하기 직전에 걸 먹으라고 줬는데 그래서 보내놨는데 찾으려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누구 가라 했더니 걔는 또 차도 없고 어디 갈 수가 없고 그러다가 외모를 볼 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있지만 동양인 중에 한국 사람은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딱 눈짓하니까 아 저 한국 사람이야 딱 봤어요 봤더니 진짜 어떤 믿는 형제였는데 제가 자처증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형제 차를 타고 제가 휘튼 칼리지까지 갔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너는 성령님이야 보호회사 성령님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예수님이야 모르는 데서 만약에 택시 불러가지고 타고 간다 그러면 택시비도 엄청 나왔겠지만 이게 뭐 거기로 가는 건지 아니면 어디 딴 데를 끌고 가서 사막에다 풀어놓고 나를 노예 노동시킬지 뭐 알 게 뭐예요 그렇죠 굉장히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 형제를 만나가지고 현장까지 딱 데려다 주니까 너는 예수님이야 너는 보호회사 성령이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아 홀로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근데 옆에서 길 잘하는 사람이 친히 함께 동행해 주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그때 잠이 올 정도로 편안하더라고요 현장에 도착하니까 편안하게 그때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실 때 절대 내 편게 두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든지 누굴 보내주시든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다 보면 반드시 도울 자가 와요 반드시 도울 자가 와가지고 혼동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 그렇게 밥 먹다가 눈 떠보면 누구세요 그러면 얘기 좀 나누다 보면 그래서 밥만 먹고 집에 가면 안 돼 얘기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일을 도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아니면 그 도울 사람들을 아는 사람을 가지고 있든지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흔들리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따라 합시다 결코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허상이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91장 3절 3절 찬양해서 3절 491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